엄두는 세상에 뱃놀이를 하잖아 어기야 아기여차 이러고 뱃놀이 가는데 아유 우리는 일하러 가요 언니 우리 평북에서 일하러 가요 어디로 가요 바다 깊은 곳으로 갑니다 자 아유 여보게들 아 고기 잡는 곳에 당도 했네 그리야 아 전장님 아유 우리 모두 이렇게 힘이 드니 기리 왜 힘들어 배치기 소리를 하면서리 그물을 바다에 넣으면 어떻게 씁니까 으이 배치기? 아 배치기가 뭐이다 아 자네하고 나하고 배를 불러가서 아 이렇게 배치기 아 이렇게 배치기 아 이렇게 배를 마주쳐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요 옷이 아니야 아유 그럼요 도대체 배치기 아하하 바로 보고구나 아 우리 선교 대대로 바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하면서 힘이 들 적마다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지 않고 노래로 승화시키는 평북 배치기 평북 배치기 예 그럼요 아 그럼 얘네 평북 배치기를 압소를 멋지게 부르셔니끼니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소리 그물을 바다에 넣어보자고 Hell 근데 왜 두부나 안갔다 주셔 아유 여보쇼 네 아 그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바다소리를 멋지게 부르면서 우리 고기를 한번 잡아봅시다 예 서절시 울다보니 젖은 몸매를 저절절 끄느라 호호호호호호호 호오화 호 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오 어啊 고용도 부캐 그르란 조그바랑골 세기 그르란 조그바랑골 우리가 살로야 하자마에 누나 허어허허허허허허허 eastern 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의 귀뫼도 내 쓸들을 짓는 suced 이병성 흔들여 이 한 번하고 자고 또 하는구나 후후후후 hooks 도매 나마다 구멍마라 도매 나마다 구멍마라 동초 바다에 흐르는 세운 모두다 신호다 다증궁 하난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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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r! 오! 오! 아이고... stamina! 그럼 서있어 Denseviune으로드. 그만이래, 철장님, 지금은 보이세요? 고기나 동물은 천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장님 술의 타령 못 뚫려지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선장님 술의 타령은 누가 들어서 끝내줍니다 보죠 그럼 우리가 한 번 들어보시다래 아주 병식스러운 그만이야 그래도 이렇게 물고기들을 보니끼리 잡힌 물고기들이 살고 싶어서 요래저래 요래저래 노는품이 꼭 술래잡기를 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끼리 내래 술래 타령을 한 번 부르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고기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을 배에다 잘 한번 부어 올려보시라요 이렇게 기다리는 고기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pain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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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우리 만선도 데리고 갔으니끼리 만성기를 달아보면 오도록 하니 저거 만성기를 달아보자고 아멘 고기도 많이 잡고 만성기도 달고보니끼리 하늘에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잖아 여기서 내내 공주 타령을 부르면서 우리 고향 애민아이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봅새라 고향으로 돌아가 봅새라 동화 속에 돌린 고기 한 쌍만 댕기고 가자마질차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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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어야지 화자조차 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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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smart 으 ividade 이스라엘 어때서 완성길 달고 백불과 방치는 소리 여덟구 콩잎에 다 모여진다 예예예예예예예예 억울야 지와라도 원심부 원심부 원심부다 원심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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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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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